자나깨나 털조심, 빠진 모공 다시 보자. 자나깨나 털조심, 빠진 모공 다시 보자. 저희가 원래는 케이크 커팅을 해야 되는데 저희 모모임에는 케이크 커팅식 대신 검은콩 갈대식이 있겠습니다. 검은콩을 회장님이 먼저 갈아주시겠습니다. 갈아, 갈아. 조금만 더, 조금만. 모모임의 제일 중요한 음식이 검은콩인가 보다. 검은콩 중요하죠. 검은콩 그렇죠. 블랙푸드. 아니, 뭐야. 여기 밑에다가 그릇도 안 깔고 들어라. 여기다가 그냥 마실 거냐고 이거를. 그럼 이걸 어떻게 해. 아니, 머리가 없지. 머리가 없어, 사람들이. 마실 거야? 머리가 없다니요. 미안해. 그래서 지금 머리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머리가 없어서. 알았어, 알았어. 선배님. 머리가 없어서. 생각이 있어야지, 생각이. 그러지 말고 믹서에다 가시죠. 그냥 갈아, 여기 믹서에 있는 게. 빠르기는 저게 빠르지. 그럼 회장님. 두피에 좋은 거는 검은콩과. 검은콩. 네. 검은깨. 와. 와, 맛있겠다. 꿀, 꿀까지. 맛있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렇게 검은콩하고 검은깨랑 견과류랑 그다음에 우유랑 꿀이랑 하루에 매일 한 잔씩 먹으면요. 흰머리가 검은 머리. 진짜? 새치가 없잖아. 언니도 그래요. 지금 70세인데 하나도 없어. 저거 매일 한 잔씩.